1, 2, 2, 3 1, 2, 3 하루 남셨어요 1, 2, 3 잠깐만 준비해 뱅킹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1, 2, 3 아이고 아이고 와그라는데, 와그라는데 아이고 와그라는데, 와그라는데 아이고 아, 감압도 뭐야 아, 진짜 감압보다 와, 기기치겠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잘못 맞은 거죠, 이번에? 어? 와아 나이스 와, 잘 치겠네 어? 다 긴장했다 선수가 이렇게 긴장을 하다니 다 긴장했다 와 나이스, 나이스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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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선배님 강호동 선배님 나오시니까 더 잘 치시는데요. 나이스. 딱 끌어치기로. 됐다. 됐다. 이거 나이스. 굿샷. 굿샷. 몸을 비키시네요. 원래 큐만 좋아하면 되는데 몸을 비키시네요. 야구하는 줄 알았어. 부드럽다. 이상한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또 영상 만들려고. 시션. 만들어졌다. 멋진 시션. 영상이다. 영상이다. 원래 카메라. 이거를 너무 이렇게 막 하려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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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게. 그냥 부드럽게. 오오오오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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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선배님. 야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내가. 예전에 조금 덜 주고. 네. 무심하게 그냥 이렇게 살짝 했으면. 그러니까요. 너무 예민하게 했어. 너무 예민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네. 수근이가 잘하는데. 이런 게 이제 구독자들 볼 때 굉장히 이게. 그. 1점? 보기 싫네요. 다행이다. 암마초로 팍팍 때려주는 맛이 있는데 너무 선수인 척 이렇게. 딱. 이런 거 치는 거는. 응.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이거. 저항받을 지시죠. 구독자한테. 저항받을 지시지요. 저항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맙습니다. 6점 차이가 났네. 근데 오늘 이기려고 오신 건 아니시잖아요. 이기려고 왔지. 채널에 의미 두고 그냥. 아니지. 도장 깨기 하러 온 거지. 다른 도장을 깨신 적이 없잖아요. 안 돼. 안 돼. 형 다 깰 거야. 여기를 위하여. 자. 오늘은 안 좋아. 아냐아냐. 자. 오늘은 안 좋아. 아냐아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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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마였습니다. 재랑 가면서 살짝. 명호가 기술적인 게.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치고 나중에 한 번 더 찾게 만들려고 해. 분명히 술 드실 때. 야 그때 걔 오라해라 이런다니까. 한 번 더 만나려고 명우가 대단하다. 스포츠는 그런데 이거 찌름을 싫어해야 돼. 저 찌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냥. 우와 선배님 어느 때보다 열심히 치시는데. 이런 스타일 안 좋았나니까. 천천히 때려야지. 아깝다. 와 이거 영상 만들려고 하는. 영상 나오는데. 와 이거 영상 만들려고 하는. 도대체 생각나는데. 이게 이제 파이브 앤 핫 플러시스템이라고 해서. 10, 20, 그걸 아예 모르시잖아요? 감이 좋으시니까. 왕으로 치는. 왕으로 치는 감각. 왕으로 치는 감각. 감각적으로 다 날리시고. 키스. 키스샷. 원래 튜토끼. 저거 말씀하시는데 잘 모른다. 키스가 나서 어느 식으로도 그냥 만들고 가는 거야. 그래서 어릴 때 친구들 나랑 대결하면 이거 때문에 데미지 많이 먹었어. 근처에 다 보내시네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가질 않죠. 이거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몸 풀렸어요. 이제 시작됐어요. 시작됐습니다. 만들어 주려고. 파이팅해서 가야겠다 파이팅해서. 사이사이. 영상 나온다. 됐다. 우와. 우와. 없었어. 이게 영상이야. 나갈뻔했어. 진짜 아깝다. 힘만 더 약했으면 됐겠네. 더 약하게. 아깝다. 흔들렸어요. 안 맞았습니다. 그린이 당모하면서도 이 정도밖에 못 쳐. 뭔가 난리가 난 것처럼 하더마나.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더 찔린네. 찔린네. 횡단샷. 횡단샷. 안 내려. 우와. 안 내려올 것 같은데. 오늘 명우 선수가 딴 때랑 좀 다른데요. 안 내려올 것 같은데. 오늘 명우 선수가 딴 때랑 좀 다른데요.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해볼만 해 그냥. 조선수. 아 네네네. 이거는. 흐름이 상승세를 막 돌아놔 하면 돼. 잘 맞았습니다. 아 진짜 근데. 매일 뭐. 매하에 80%가 당국 얘기하더만은. 이 정도 가지고. 조금은 그냥 레알 좀 실망이야. 아 진짜로요? 그럼 잘하길 바라세요.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조금 더 잘했어야지. 야 그래도 같은. 펼칠 때는 철저하게 말을 안 하시나. 어. 펼칠 때는 철저하게 말을 안 하시나. 어. 어. 잘하려고 보여주려고 하면은 더 안 되더라고. 와 나이스. 조금 그냥 무심하게 쳐야 돼 그냥. 한 번. 와 다. 어머. 치이스. 야 빠졌어. 나이스. 와. 와. 자. 거의 다 따라왔어요. 다 따라왔죠. 자. 와. 좋아. 좋아하시는 분 나왔네. 일단은 공은 다 안 돼 어디로 쳐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신 거야 지금. 1점. 흐름 잘 끓여들고 있어 지금 흐름이 딱 우리한테 왔는데. 또 살살 칠 거야 그냥. 살살 칠 거야. 그냥 이렇게 탁 이러실 거야. 안 되네요 자꾸 갑자기 안 되네요. 지금 말렸어요 지금. 보여줘야지. 10년 전에 말렸어요. 아니 10년 전 아니고 그동안 그렇게. 오 나이스. 굿샷. 그 정도로 괜찮았어요. 그 정도로 괜찮았어요. 2점. 잘 안 들었어야 되는데. 굿샷. 이거 힘이. 힘이. 테이블이 좋아서. 명호가 맞는다 테이블 때문에. 짱짱. 디스 테이블은 달라요. 이게 딱 두 분류시더라고요. 진지한 거 좋아하시는 분 있고. 조금 이렇게 그래도 좀 재미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진지한 게 80. 재미가 20이더라고요. 재미 쫓아갔다가 용을 엄청 먹거든요. 20쫓아갔다가. 어떤 공을 제일 좋아하세요? 여러 가지. 나는. 돌려치기 안으로 돌려치기. 나는 이거 지그재그. 행단이요? 어. 우와. 진짜 어려운 공인데 어떻게 해? 경상도에서는 지그재그라고 하는구나 그거를. 잘 맞았습니다. 몰라. 나는 뭐 알고 하는 거 아니야. 경기도에서는 아따리가따리라고 하거든요. 알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자, 이거는 거의 맞아 있는 공. 네. 그렇죠, 거의 맞아 있는 공이라고. 아, 키스는 뭐예요? 그런데. 될 것 같다, 부네. 아, 이거는 불안한데. 아, 이거. 와, 됐다. 와, 됐다. 아, 이거 빠졌어, 이거다. 선수를 믿어야 해. 아니, 말, 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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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았습니다. 보러수가 하... 아, 그렇게. 없었어. 살짝 열리네. 열리네. 잘한다. 자. 1점. 남승이는 계속 재그를 타고 마친 거야? 네, 선배님이랑 맨날 타고 마친 거야. 남승이는 맨날 타고 마친 거야. 남승이. 불이 승부를 타이면서. 네. 네. 2점. 2점. 나 3점. 계속 열리네. 성세를 타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기회가 있어. 기회는 얼마인지. 성물 한 개 정도의 고비가 올 거야, 아마. 성물 하는 게 딱 끝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 네. 성물 하는 걸 다 끝낸다는 게. 짧아. 없애. 보시면 아시네. 이게 키스를 빼려면. 아, 소리 좋다. 오우. 좀더, 좀더. 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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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기. 오우. 바야, 바야, 부르기. 오우. divided need. 뭐야, 바야, 바야, 바야. 으흠. 개점! 주파이다. 하하하하하. 이야. calculating 해. 리드 경우에는 어떻게 그렇네. 리드겔 얻어 올린هم. 2점. 사네요. inexper CULT? 아, 스무 biscuit fatto. 그리고 점점 도전후로 되는 거예요. иб Bus. 듣기 전을 하는 거예요. 왜 ahorita 그러니까이 해준 거죠? 야, 멋있다. 예술 때. 예술 때 예술 때. 예술 때. 해을 도와줬어. 야, 공 만들어드리려고 야 근데 이게 야. 정확히 갖다 놨네. 없었어요. 잘 만들어주는. 이겨내는 또 어떤 사실을 보여주실지. 아까 좋아한다는 그것이. 지그재그. 공이 되게 작아보여요. 유난히. 안 맞았습니다. 선배님 치셨죠? 5점 남고 상대팀은 13점 남은 상황입니다. 어떤 시점에서. 선배님 재미가 떨어지신 거예요? 몰라. 기회를 거짓았다. 왜냐하면 승부 사실에서. 계속 기회만 보고 계신 거야. 흐름이 안 와야 되거든. 뚱땅뚱땅이라고 그러거든요. 명호는 이제 살아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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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단줄 차야 돼. 시작됐다 이제. 내가 조선수한테 방해를 줄까 봐. 심리에 그게. 편안하게. 공이. 유연성이 좋아서. 없는 브릿지가 없잖아. 명호는 100% 돌아왔으니까. 명호는 100% 돌아왔으니까. 무조건 1점씩. 명호 선수는 계속 1점씩 간다고 보면 돼요. 그렇지. 여기서 상대 같은 팀인 강호동 선수가. 나한테 달랐네. 조금만 치고 나가주면 금방이죠 이거는. 모르죠 그럼. 이거는 맞네요 공이. 얇게 쳐서도 있고. 그쪽으로 다른 귀를. 길게 뽑아내기 위한.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느낌 좋아요. 키스만 빠지면 키스. plötzlich 가미들 아아 봐. 마殺? 진짜. 아 이거 바시나. 누가 봤는데. 1점. 나머지 4점. 아직 포기 안했죠. 아니 저는 뭐. 상대방을 끝낼 때까지. 원하는 공을 맞추고 뒷공을 맞추냐. 전명 선수 이제 공타가 없어지고 시작합니다. 이것도 끌어서. 와 나이스. 시작됐어 이제. 상승세를 몰라가지고. 뒷공이 근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선수 이미지 때문에 치고 빠지기 기술이거든요. 내 거는 무조건 맞추자. 뒷공 생각하지 말고. 이 영상 한번 만들어내는 거 보세요. 왜 국민이 타이틀을 갖게 되는지 여기서 보면. 알겠습니다. 생각 많이 하면 안 돼. 포케내시거든요. 생각 많이 하면 안 돼. 포케내시거든요. 포케내시거든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1점 나머지 3점. 그것 다 고비했는데 그 고비를 띠는 없네. 날라다니시는데 오늘. 잘 맞네. 산치스한테 배운 거. 배운 거죠. 배운 거. 배운 거. 2점? 나머지 2점? 네. 야, 이것도 또 됐다 이거. 너, 너, 너. 야, 이것도 또 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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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씨. 마무리? 조금내 마무리 째, 이제. 네. 마무리 쉽지 않아요,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되돌아오기를 잘 누면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이야... 하아... 사실...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우와! 잘 맞았습니다. 그래, 한 번에 끼를 줘야지. 그렇죠. 공이 너무한다, 근데. 너무 안 쓴다. 근데 왜 이렇게 세게 쳤는데도. 이야... 끝났어. 와, 뗀다고? 아, 회전. 와, 뗀다고? 아, 회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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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이거, 이거 본 것만 해도. 확실히 그... 작은 테이블이랑은 느낌이 다르죠. 어려워. 이건 동호인들도 많고. 네, 이래서 대다구다라고 그러나? 국제식 대대. 네. 대다구다라고 그러나? 국제식 대대. 네, 국제식 대대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게 훨씬 어렵다. 네, 이거는 뭐... 정확하게. 와, 이건 한번 봐주시죠. 브릿지가 너무 안 좋아, 모든 공이. 남석이는 오늘 마지막으로 보는 거겠다, 선배님. 하하하하... 브릿지가 너무 안 좋아.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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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게 들어. 하하하하! 최근에 한 번도 안 치셔가지고 몇 년 동안 치셨으니까. 자, 이러면 이제. 오, 어렵다. 어렵다. 그래? 끝날 때 그럼 멋지게 끝내라. 우와, 멋지게 끝났어. 우와! 아깝습니다. 아깝다. 명호는 공이... 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오늘은 공이 뒷공이 와 그런 날이 있어 어떻게 자동으로 디펜스 되고 아니 근데 후구 있는 거죠 여기서 또 후구는 있어요 여기서도 전진이 어떻게 돼 승율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맞은 거죠 네네 아 깔끔하게 주네 근데 후구가 남으셨어요 잘 뺐어요 뺐어요 그럼 우리가 기회를 주는 거야? 기회는 후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10점 치시면 이제 돼요 아 꿈길은 우리야? 10점을 치시면 저희랑 승부치기를 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거 약간 몇 개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신중현 씨 치고 진짜 어려워요 숨수도 안 됐는데 숨수도 안 됐는데 숨수도 안 됐는데 화합 피샷 화합 피샷 이것도 키스로 맞았어 1점 야 키스로 맞았어 이것도 키스로 맞았어 들어오는 수 자 이제 9점 치시면 됩니다 이 팀은 키스로 들어갔어 야 최고 키스 야 오늘 웬만한 공원 다 키스샷을 보여주셨어요 영상이 많이 나왔네 신중현 씨 어! 끝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봐야 돼요 난 전기 맞았어야 저기를 맞았어야 Навgeons 저기를 맞았어야 대박인데 네 어헷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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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승부라는 게 어쩔 수 없어. 우리 조프로님하고, 내하고 격차가 너무 나니까. 이거를 또 이렇게 아름답게 융합한 게 내가 미안해서. 미안해서 갑자기. 평소에 큐떼를 지금 몇 년 많이 드신 거예요, 말도 아니고. 십 몇 년 만에 큐떼를 드셨는데도 이 정도 감각이면. 사실 이제 또 많은 구독자분들이 좋아하는 장르가 성장이거든. 처음에는 이렇게 좀 부족했지만. 조프로님, 우리 또 다음에 만나가지고. 이제 과정에서 이렇게 성장의 드라마를 보여주면 훨씬 더 장사가 더. 30만 원 1년 걸리실 때 30만 대 한 번 더. 그때 한 번. 그러면 재경기 한 번. 네, 30만 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아, 자꾸 미래를 남문으로 왜 이런가요? 1점 주셨지요? 1점 한 번 더. 아이고, 한계십쇼 분위기 안 좋겠는데. 생활 안 받아야 될 텐데. 이겸윤 선배님 보시고 당구장 잠깐 들리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무튼 바쁘신데. 어머니와 이승훈 채널 팀을 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시는데. 강웅 선배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를 위해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길 때 멋지게 이겨야 되고. 질 때라도 아슬아슬하게 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선을 다해야 된다. 근데 이게 아슬아슬 성공 안 돼가지고. 근데 오늘 재밌는 영상이 많이 나와서. 푸름이 안 돼서 도움이 안 돼가지고 그런 게. 조금 이렇게 마음이 무겁네. 오늘 이거 선물 드릴 건 없고. 강웅아 씨. 오늘 제가 선물로 이렇게 좀 드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네. 지금 제 마음의 색깔이에요. 깜깜합니다, 지금. 30만 대 한 번 더 보시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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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최고를 봐주세요. 초구를 감 잡았어, 지금. 초구를 한 번만 더 해보고 하세요. 초구를 감 잡았어, 확실히. 이게 그냥 치면 밀리는 드라고, 초구나. 조금 이 찍어지는 거지, 알고 있어서. 조금 이 찍어지는 거지, 알고 있어서. 우와, 나이스.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 이게.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